한국과는 여수세의 여수세 세계 박람회의 대표적인 주최국 전시관으로서 두 개의 관이십니다. 일관에서는 한국의 풍광과 바다와 연안 또한 한국의 바다와 삶과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. 두 번째로서는 우리 해안의 바다 속의 모습, 풍요로운 모습, 풍부한 자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첫번째 전시 Haitian 한국인의 해양역량 한국인의 해양역량 한국인의 해양역량 한국인의 해양역량 한국인의 해양역 한국인의 해양역 이해양역 아멘